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보인TV의 주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제가 살다살다 가보증어 얘기를 방송에서 하게 될지 몰랐네요. 여러분 가보증어 좋아하십니까? 여기 지금 전 남해 근처에 살고 있는데 남해 근처에 가보증어가 많아서 저 마량항구라고 하는데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가서 가끔 회를 사서 먹는데 진짜 엄청 맛있거든요 그럼 가보증어가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이 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가보증어가 뭔지 알아보고 가보증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봅시다. 자 여러분 동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고 공짠데 구독은 제 채널 교양상식 채널이니까 하나 구독해 놓으시면 가끔 재미있는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갑오징어가 뭐냐? 갑오징어는 말 그대로 갑이 있어서 갑이 있는 오징어입니다. 갑. 속 안에 뼈가 들어있죠. 그쵸? 신기하죠? 그쵸? 여러분 있잖아요. 오징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앵무조개랑 조상이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무조개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징어도 옛날에는 껍데기가 있었다는 거죠. 단단한 껍데기에 둘러싸여 있는 동물이었는데 점점 껍질을 벗어던졌겠죠? 왜 그러냐? 뭐 어떤 다른 동물을 잘 잡아먹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도망가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는데 오징어류가 가장 지능이 높습니다. 연체동물 중에서. 그리고 가장 이동속도도 빠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몸을 막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렇죠? 갑오징어는 여러분 사실 개체수는 많아요. 아직 멸종위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보호 너무 많이 잡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갑오징어는요. 갑오징어과에 속하는 동물로서 흔히 갑오징어라 일컬어지는 생물 가운데서 가장 몸짓이 크고 개체수가 많다. 그래서 몸길이가 8에서 11.8미터까지 있대요. 와 엄청나대요. 1.8미터 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 저 이번에 봄이 되면 좀 잡으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갑오징어. 그래서 오징어과에 속하는 연체 동물의 총칭으로 오늘날에는 오징어를 흔히 갑오징어라고도 하면서 하며 8개의 짧은 다리와 2개의 긴 초관이 있다. 그래서 이 다리들 가운데 입이 있다. 와 신기하네. 오 그렇구나. 그 다음에 각각의 다리와 초관리는 딱딱하고 거친 빨판이 나 있다. 일종의 팔 같은 거죠. 초관이라는 거죠. 더듬이라고도 할 수 있고 팔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몸에는 갈색의 가로줄무늬와 자주색 반점이 있고요. 햇빛을 받으면 금속성 광택을 내고 자주 몸 색깔을 바꾼다. 몸 색깔 바꾸면서 소통을 한다고 하죠. 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징어는요. 오징어류는 눈이 좋아요. 몸통은 달걀 모양이다. 둘레는 주름장식처럼 아가미가 둘러싸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역시 갑오징어. 내골격이죠. 해면질과 백악질로 되는 갑오징어뼈라는 내골격이 있다. 그래서 칼슘 성분이 많고 그렇다고 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갑오징어도 저녁 만찬을 위해 점심을 적게 먹는다? 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뉴스에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저녁 만찬을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점심을 적게 먹는다. 똑똑하네요. 그렇죠?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거죠.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저녁 만찬이 훌륭하다가 엄마가 얘기해 오늘 저녁 때 고기 먹을까? 그래도 점심때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인데. 그렇죠? 저보다 갑오징어가 훨씬 낫네요. 사람은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현재의 작은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죠. 그렇죠? 전 사람이 아닌가? 전 갑오징어보다 못한 놈인 것 같습니다. 갑오징어가 갑이네요. 그렇죠? 어차피 돈을 바로 다 써버리지 않고 저축하거나 저녁 때 뷔페 식당을 예약했다면 점심을 가볍게 먹는 행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점심 뷔페면 가볍게 먹죠. 굶죠? 굶어요. 그렇죠? 하지만 대다수 동물은 상황에 맞춰서 미래 계획을 세울만한 진행이 별로 없죠. 그렇죠? 여러분. 망둥이가 저녁에 배불리 먹기 위해서 점심을 굶는다.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낳기 위해서 식량을 모으는 행동도 대부분은 본능에 기댄 것이다. 그런데 예외가 존재한다. 그 예외가 이 갑오징어인 것 같죠? 그래서 갑오징어가 학습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연구를 한 결과 연체 동물 가운데서 갑오징어도 되게 진행이 높으니까 이제 얘네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유럽 갑오징어.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들 29마리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흥미롭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오징어가 선호하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개, 새우, 물고기 등 여러가지 먹이를 갑오징어와 같은 거리에 두고 어떤 먹이를 선택한지 확인했다. 그 결과 가장 선호하는 먹이는 역시 새우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우와 개를 같은 거리에 둘 때 29마리 모두 예외 없이 새우를 선택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오징어 미끼는요 플라스틱인데 그 애기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서 개발된 건데 새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미끼의 플라스틱 미끼의 그 꼬리 부분에 갈고리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이제 갑오징어가 그거를 물면은 그걸 그렇게 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우와 개를 이용해서 갑오징어의 지능을 테스트했는데 연구팀은 갑오징어에게 점심 때는 충분한 양의 개를 주고 저녁때는 새우를 줬다. 그러니까 점심때는 별로 선호하지 않은 개를 주고 저녁때는 새우를 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점심때 개를 많이 먹으면 저녁때는 배가 불러서 새우를 더 좋아하는 음식인 새우를 충분히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오징어들은 점심때 개를 조금 먹는 식으로 환경에 적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녁때 새우와 개를 무작위로 주면 점심에 나오는 개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새우와 개를 뭐가 나와서 알 수 없는 때는 일단 많이 먹어두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저녁매우가 새우인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제일 적게 먹었다네요. 이왕이면 자기가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겠다는 거죠. 똑똑합니다. 그래서 갑오징어와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현재의 이득을 포기할 수 있다는 증거네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갑오징어가 똑똑하냐 척추동물은 매우 발달된 중추신경계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포유류라든지 뭐 뭐 파충이라 지는 거 다 척추동물이죠. 그런데 두 종류 그러니까 오징어, 문어 이런 것들은 연체동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조개 같은 거, 이메페류, 조개가나 가리비 같은 거는요. 신경계통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반응하지만 여러분 그 오징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어 이런 것들은 아주 뭐냐면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고 위장술들 사용해야 되고 뭐 다른 저기 그 동물들 물고기 같은 걸 잡아먹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이동속도와 빠른 반응속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종류는 크고 잘 발달된 중추신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척추동물 부럽지 않은 지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문어 같은 거 굉장히 지능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문어가 다양한 사물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감촉같이 흉내내는 것도 높은 지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문어가 똑똑하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는데 이 지금 연구를 통해서 갑오징어도 그 만만치 않은 아주 그런 지능을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낚시를 나갈 때마다 갑오징어를 잡으러 나갈 때마다 허탐을 치는 이유가 저보다 갑오징어가 진행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재미있는 갑오징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시간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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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